슈트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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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냐? 나도 살래 귀여웡 슈트롬 야 우리 교수아 서브라이 서브라이 생일 축하하니라 생일 축하하니라 사랑하는 주와의 생일 좋을까 합니다 야 근데 너네 어떻게 알고 왔어? 야 니 생일이잖아 너 어떻게 전화 끄고 연락 한 통 정도 안 하냐? 그러니까 진짜 걔 너무하네 야 너 지금 한 명도 없지? 케이크도 못 먹고 혼자 있을 줄 알았다 너 우리말고 신고 없잖아 나 케이크미 먹었는데 진짜? 저 여구랑 있어 뭐야 너 여친 생겼지? 귀찮게 걸지 말고 빨리 먹고 가라 아 왜? 우리 여기서 자고 갈 건데? 자고 갈 건데? 여기서? 어 어 풀자 할 건데? 누가 할 거지? 하트 하자 하트 하자 야 뭐하냐? 내가 이거 죽었는데 얼마나 죽었지? 어? 뭐? 티만 아니야 도와나? 아니 김하나 아 그 공부 잘하는 애 형이 태꽁 아니야 김하나 선생님 가볼까? 야 근데 도와나 하고 싶은데 있잖아 뭐 어때? 도와나 치우네 그냥 전화해 주겠지 뭐 괜찮다 어? 남이 치우다 자 하나 때려서 친하잖아 전화해 주자 그래 남이 치우! 여기 하나라 적혀있는데 우린 도와나 건지 김하나 건지 잘 모르겠어서 어 김하나 거야 전해줄게 시우야 근데 도와나 하고 싶은데 야 학교에 소문 쫙 퍼졌어 문 닫으라고 뭐야 진짜야? 진짜 사귀다 보네 우와 대박 대박 진짜야? 우와 대박이다 진짜인가 봐 진짜인가 봐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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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때도 아까 듣던 노래 뭐야 아 아까 듣던 거? 우와 응 그냥 we go u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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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은데? 좋지? 응 내가 생각해도 좋은 거 같아 응 그래 그래 그 이건 진짜 진짜 내 이야기는 아니고 A가 B를 좋아해 근데 B는 C를 좋아해 근데 내 이야기? 아니거든 계속 말해봐 너네 톨앤 앤 썸 영엘리티 알지 토이스토리 샌드위치? 넌 아냐? 대충 알아 아무튼 A가 좋아하는 B가 톨앤 앤 썸 영엘리티거든 키 크고 잘생기고 어린데 그것도 또 부자야 응? 아닌데 민오빠 부자 아니랬는데 빛이랬는데 너 하민선배 좋아하냐? 아니 누가 그래? 내가 그 오빠 좋아한다고? 좋아하는 거 같은데 네 너 혹시 한 번에 여러 명 좋아할 수 있어? 아니거든 쩌맥 유저는 그냥 얼굴 보고 그런 거고 민오빠는 아니 내가 좋아하는 거 아니라니까 네? 좋아하는 거 맞네 다 좋아해 너 그 선배 어디가 좋은데? 착해 아이 아니 착한 애 내 친구가 아까 A라는 애가 아 야 영어 뜻도 제대로 안 알려주는 거짓말쟁인데 뭐가 좋냐? 응 아 아 아 아 아 아